딱 눈 앞꼬리에서 시작한다는 거죠? 네. 저것도 색깔 예쁘다. 보기만 조금 더 진한 코랄을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서 딱 그 중간에만 포인트로 조금 더 진한 코랄로 중간에만 포인트를 준다? 분홍분홍분홍하게끔 이 점막 이 눈동색만 아 앞에서부터 하지 않고 이 센터에다가만 좀 더 진하게 이거는 라이너 못 그리는 사람도 그냥 그래서 좋아 그래서 눈이 조금 더 약간 렌즈 끼는 효과? 눈동자 있는 거구나 자 이제 마스카라를 좀 해드릴게요 와 역시 마스카라 다들 제작진들도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약간 마음에 립을 그냥 톡톡톡이네요 그다음에 제작진들은? 내추럴 뭔가 뭐라고 해야 되세요? 딸기 스크립을 먹은 느낌? 음 완성! 완성! 근데 딱히 다른가요? 어? 처음에 하는 게 어때요? 왜냐하면 눈... 지금 눈으로 대화를 자꾸 시도하시잖아요 저한테 반대쪽도 unreal 완성! 아이사! 응! 아빠!!! 으하하하하하 오케이